기자회견을 진행할 텐데요.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했고 오늘 발표를 할 것입니다. 장례에 계신 우리 기자 분들 그리고 일부 시민들도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김태우 수사관의 말에 기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자회견 도중에 연호를 하시거나 좀 소란해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 기자회견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을 성원하신다면 정숙하게 좀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면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대검의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1시간 30분 만에 기각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개인 비리 차원으로 사실상의 수사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또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도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부득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결문을 우리 수사관이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 정확성을 확인드리고 그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세계정부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친녀 친냐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습니다. 눈치를 보며 일을 할 것이면 검찰 수사관을 진작에 그만두었을 것이며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관 말직이지만 첩보생산이라는 응사를 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고 이 일을 사랑하였지만 이 정부에서 저는 친녀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급기야 제가 하지도 아니한 지인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찰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저를 쫓아내기 위하여 불법적인 휴대폰 감찰을 벌였고 제가 동의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한 별건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활용하여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그 다음날 저는 해임 처분 되었고 저와 변호인들이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지만 16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을 접수한 지 단 1시간 만에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익 제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현재까지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총 6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이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인사건 조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큰 오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수사과에서 실적을 조회하게 된 경위는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작성했던 첩보 3건이 2017년 하반기경 특수수사과에 이첩되었는데 2018년 가을 무렵 동사건들 중 수사가 성공하거나 결론이 나온 것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쓴 첩보 대상자 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실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1월 2일 오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저는 저의 직속 상관인 김태곤 검찰사무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쓴 첩보로 특수수사과에서 혐의자를 구속시켰습니다. 라며 언론기사 출력물을 보여주니 김태곤 사무관은 특감반 연말 실적을 확인하여 수석님께 보고해야 하니 한번 알아봐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벌인의 경우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의 실적에 크게 도움될 사안이라서 승진을 위해서라도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 박모 형사에게 제가 부탁하기를 특수수사과 관리반의 특감반 실적 조회하러 갈 것이니 미리 전화 예약을 해달라고 하고 11월 2일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관리반장 김 모 경감에게 저는 특감반에서 이첩시킨 첩보 색깔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저는 어떤 첩보인지 말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작성한 첩보의 이첩표를 건네주었고 김 경감이 하나씩 조회하여 그 결과를 자필로 빨간펜으로 기재하여 준 것입니다. 제가 추후에 이첩표를 기자님들에게 배포를 해 줄 것인데요. 거기에는 제가 쓴 첩보 제목과 작성자, 이첩일자, 이첩기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조회 의뢰하였는지 그 첩보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관리반장이 자필로 빨간펜으로 이렇게 스스로 기재를 해 준 것입니다. 이 표 밑에 이 표와 파란 글씨만 제가 가져갔던 것이고 이거를 보고 아예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김 경감이 이걸 보고 자발적으로 빨간 글씨와 같이 자필로 기재를 해 준 것입니다. 당시 몇 분 걸리지도 않았고 첩보 제목을 제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조회했는지 조회 의뢰했는지 그리고 경찰관이 무엇을 조회를 해 주었는지에 대하여 이런 물증이 저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제가 묻거나 지인의 이름이나 지인의 회사는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진 파일에 기재된 첩보들 중에서 두 번째 국토부 관련 첩보가 문제가 된 것인데 위 첩보는 오히려 저희 지인이 저에게 제보를 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인이 수사를 받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언론에 오버가 났습니다. 경찰청 방문 직후 경찰청의 누군가가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제가 조회하지도 아니한 지인 사건을 조회 의뢰했다라면서 엉뚱한 항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감찰가시 받고 나서 제가 하루 이상에서 박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형사 말 특감반에 실적 조회하러 간다고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실수로 제가 점검하러 왔다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 말을 전해들은 경찰관들이 기분이 나빠서 저를 엉뚱하게 오해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 특수수사과 경찰관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그 회사에 대해서 조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자들이 위 경찰관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그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배포한 자료에 있는 기사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 얘기하면 경찰 측은 김 수사관이 해당 시점에 경찰청을 찾은 건 맞지만 최 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최 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최 씨 조사를 담당한 경찰도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은 사실을 몰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1월 28일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KBS 보도로 인하여 20년 공직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청와대는 저에 대한 별건 감찰로 저의 약점을 잡아놓고 검찰에 복귀시켰으나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검찰에 징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 승진 때문에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특감반장과 합의하였고 보안을 서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 후 11월 28일 KBS 오버가 나오자 청와대는 갑자기 저를 꼬리 자르기 시작하며 범죄자라며 언론에 여러 가지 사항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청와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 행각을 공익을 위해 공표하기로 마음 먹고 청와대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 당일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 관련하여 7대 원칙에 맞게 인사검증을 하였고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의 경우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17년 8월 30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염한웅이 임명된 직후인 2017년 9월 1일 염한웅이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올렸고 9월 6일자에도 추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염한웅에 대한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고 이후 며칠 뒤 9월 11일자 경량신문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등을 5대 비리보다 더 큰 문제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5대 범죄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입니다. 염한웅의 음주운전 전력은 정지도 아닌 취소만 2회였습니다. 위 경량신문 기사를 보면 염한웅 부의장이 말하기를 청와대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본인이 두 차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조국 수석과 대통령께서 염한웅의 음주운전 2회 취소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경량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를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수석은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께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각한 침묵 유기입니다. 제가 최초로 공익 제보했던 우윤근 대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저의 감찰 보고서를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전해들은 조국 수석은 비서관에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확실하다는 비서관의 대답에 조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자 임 실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니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임 실장과 우윤근 대사가 말이 맞지 않아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임 실장의 말이 말과 달리 우 대사는 임 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시일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커녕 비서관은 특감반장을 통하여 저에게 보안을 잘 지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염한웅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석과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이를 모두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였다면 정말로 큰 문제이고 대통령께서 모르셨다면 수석과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제가 올린 감찰보고서는 모두 묵살되었는데 그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우윤근 러시아 대사 염한웅 부의장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사검증 또는 감찰 과정에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상자 또는 감찰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